1대5 아웃캐스트. 아웃캐스트 LED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-5303-1297 깔끔하게 세팅된 제품 바로 아웃캐스트 LED 아이스라이프에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LED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. 독립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원을 넣다 뺏다 할 수 있고요. 300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. 뒷모습 정말 예쁘네요. 앞모습도 예쁘고 옆모습도 예쁘고 뒷모습이 있지만 항상 뒷모습이 더 예뻐야 되겠죠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. 아이스라이프 1대5 아웃캐스트 LED 따로 상품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라이프 구매 많이 여기세요. 오케이. 짜잔. 짜잔.